자 돼지수박이는 뭐야 자꾸 막 합치지마 자 공주 색도시발 감사드리고요 예 야이 먹먹먹 반존대는 뭐야? 야 밥 먹었어요 이거야 아니야 니가 먼저 껴드셨잖아요 이거지 반존대는 반존대 대표는 이거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바니바니의 블루베리 오경을 블루베리 스무디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약간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이렇게 바니 맞아? 뭔가 비슷해? 이게 왜 비슷한 건데 아니 여행 계획하는 스타일이냐고요? 아니요 전 P인데요 ENFP 캄보디아 4박 5일 동안 갔었을 때 호텔만 예약해놓고 공항에서 처음 만난 툭툭이 아저씨가 짜주는 루트로 4박 5일 동안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와 원숭이다 와 저 돌 뭐야? 끝이야 아이스크림 먹으면 원숭이가 가져가 여행은 무조건 즉석밥 이직 쟤들도 아이스크림을 먹는구나 집었다 차가워서 던져 왜 가져갔어요 개새끼들 음 오늘은 롤 안하세요? 아 롤알이 형 아까 켜놨거든요 제가 맨날 옛날에 배그 할 때도 배그 켜놓고 얘기를 한 3시간에 배그 캐릭터가 배그를 켜면 항상 서있거든요 제 배그 캐릭터 하지정맥류 수술 저번 달에 받았습니다 예 너무 오래 서있어가지고 맨날 켜놓고 3시간 4시간 오늘도 지금 6시간째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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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씨에스 먹다 끝났어 미친놈들아 뭔 항복이야 이씨 포기하지마 포기는 배추 샐 때 아니 배추도 먹지마 너네 이씨 아 진짜 이거 이기자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수길도 흥망이 아니라는 거야 수면도 낮아 수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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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 근데 카타르 항공이라 승무원 누 나들 외국인일 듯 헐 영어 써야 돼?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 코크 코크 플리즈 음 대충 좀 제가 우리나라 국위를 해치는 거 같으면 그냥 알아서 에 도 왕 모아 후리지 중국어는 흉내만 낼 줄 아는데 약간 막 와 이마 무시마 왕왕왕왕왕왕왕왕 이거는 약간 하수 중국어 따라하는 거예요 약간 원래 중국어 진짜로 약간 그런 데서 따라하려면 점잖아야 돼요 되려 너무 달라요 이러면서 진짜 약간 뭐야 아니 저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지금 네 번 틀렸다고 한다 처음 눌렀을 때부터 네 번 다섯 번 틀려서 이 형이 정지 됐대 이걸 풀어야 된대 정지를 풀어야 자기가 내역을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풀려면 실물 카드가 필요하고 실물 카드를 필요하려면 재발급을 받아야 되고 재발급을 받으려면 주소지를 이전해야 돼 씨 개 짜증나 꼬꼬무 씨 꼬꼬무야 에블바디 컴투 소래포구 에블바디 컴투 양정훈 본가 에블바디 컴투 허허허허 길병원 어허허허 어허허 인천광역씨 다시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엉덩이 안 아픈가요? 그래서 엉덩이 아플 때마다 잠깐 일어나서 지랄 좀 해주고 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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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앉으면 엉 길을 잃었습니다 나 나 이렇게 짧다고? 나 툴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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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화장실 좋다 화장실 왜이렇게 길어 얘네 똥 왜이렇게 길어 뭐라고 안 비 더 툴아또 툴아또 아니 가만있어 봐 야 검은 거 없다 야 이 새끼들 봐라 진짜 없다 없어 진짜 없어 아니 검은색 기억자가 있어야 어머 있어 이 씨앗 하나 하나 더 있네 어 아니 이거 아까 전에 저기 곽튜브형이랑 빠니보틀님한테 보여주니까 잘 샀다던데 곽튜브형은 내가 이걸 옹니보틀이라면서 보내줬거든 빠니보틀 따라할 거면 더 거지같은 거 사세요 근데 석수변털 많아진 거 우리 당신이 졸라는데 젖한 거 가져오면 혼자 질까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제 어떤 컨셉? 컨셉트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서야 좀 고백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좀 독서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책을 두 권 사왔습니다 자 독서를 즐기는 게 아니고요 독서요 예 빡치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 언더스탠드 유 스피크 잉글리시 플리즈 하 아임 낫 잉글리시 맨 아임 에일리언 아임 에일리언 현지거든요 맨날 채아 사진 보내줘 해야되는데 자꾸 현지 사진 보내줘 여진이가 뭐? 진짜 윤 스미스 나오는 거임 내 와이프 이름 이름을 네 같은 입에서 나오게 하지마 진짜 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100일이거든 오늘이 채아 100일 떡 해왔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한번 안 아니 현지래 저기 채아 채아 둘이 이름이 존나 헷갈려 어 그리고 채아가 또 현지처럼 생겼어 아이씨 어 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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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네 죄송해요 현지의 아저씨가 미안해 미친놈가 채아가 애라고 현지는 저기 그 저기 제수씨라고 쟤도 헷갈려 어 그래가지고 아니 또 채아가 또 현지를 닮아 채아가 또 제수씨를 닮았어 아이씨 난 너를 믿었던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